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 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는 내용은요 제 유튜브를 가끔이라도 보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어내고 그러다 보면 나 역시도 내 영상을 보게 되면서 과거의 내 생각과 지금의 내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을 종종 발견하곤 해요 그렇게 자주 변하진 않지 아무래도 나이가 늙다 보니까 근데도 아직도 생각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내 경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보게 돼서 달라진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현시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추에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값은 없다는 거에요 절대값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통계라던가 레퍼런스 같은 것을 좀 많이 들고 오는 편이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동거 같은 경우도 내가 얘기를 해보면 사실 동거에 대해서 뭐 해보는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훨씬 더 많아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 생활 양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트러블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싸워보고 겪어보고 이제 두 우주의 격돌을 경험해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거는 결혼에 대한 뭔가 책임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맞출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보면 또 그 결과값도 다 제각각 다르게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동거를 하고 결혼한 커플의 이혼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동거를 안하고 결혼을 한 사람의 이혼율보다 동거를 하고 결혼한 사람이 뭐 권태기도 빨리 오지만 이혼율도 더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네 어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라고 했을땐 요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어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진짜 여러가지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일전에 말한 것처럼 뭐 이제 같이 살다가 물려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내가 이 여자가 정말로 좋다 싶으면 정상적인 루트로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 전 동거가 이혼율이 더 높게 나온 건 이거는 미국 내에서 나왔던 레퍼런스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되게 길어 거의 40년 동안 봤던 LA 커플을 그렇기 때문에 그 동거를 하고 결혼한 부부가 10년 내에 이혼율이 41%가 나왔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커플의 이혼율은 또 31%가 나왔어 10% 차이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통계를 봤을때도 이 레퍼런스를 봤을때도 그러면 야 동거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때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왜 여기에는 동거를 하다가 중간에 깨진 커플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을 보더라도 요새는 결혼을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이혼보다 파원이 낫잖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동거를 하다가 깨지는게 나을 것 같아 난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는 또 그 결혼 전에 깨진 동거 하다가 깨진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반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들고 오는 통계라는 것들도 정말로 다각화된 방법에서 이게 다 보게 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그게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그것 역시도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혼을 안하고 있는 커플들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야 이혼을 안한다고 이혼을 하면 괴로워서 이혼을 하겠지만 근데 이혼을 안한 커플들을 봤을때 사는 모습이 또 제각각이란 말이야 이혼을 안하고 살지만 진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게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들고 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는게 10%에서 진짜 많으면 20%에요 그게 진짜 많으면 20%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던 연애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의 결혼이 연애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더 불행한 이유도 이게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게 아니란 말이야 10%, 15% 이 정도 차이란 말이야 이게 가장 많이 벌어졌던게 20%였는데 그 20%가 뭐였냐면 결혼을 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행복도였거든 그게 그래서 50대 이후로 봤을때 내가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결혼을 한 사람은 거의 한 60 정도가 나왔고 결혼을 안한 사람은 한 40 정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때까지 들고 온 레퍼런스 중에서 가장 길게 벌어진 점수였거든 이게 20이라는 숫자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 20이라는 숫자가 절대 값은 아니라는 거야 왜 그 안에는 결혼을 해서도 정말로 고통받고 살고 있고 아무런 존중도 못 받는 그런 기러기 아빠 같은 퐁퐁남들도 들어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통계의 시점을 해석을 했을 때 현대의 시점에서 다시 해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50대가 넘었는데 결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스탯 자체가 다르거든 통상적으로 뭐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스탯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고 여자는 안 하다가 못하는 거잖아 결혼을 한 사람이 스탯이 훨씬 높게 나오는데 이게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동등한 값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또 그 수치가 20까지도 벌어지지도 않을 거라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간이란 동물은 전부 다 개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한 레퍼런스를 들고 왔는데도 납득하기 힘들 때가 많을 거야 그치 사람들이 그러면 납득하기 힘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동물이나 사회적인 동물이나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면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인 존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근거를 들고 와서 이걸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fuck you 라고 말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fuck you 하는 게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어느 순간 느낀 게 넷단에도 이게 여러가지 통계들을 들고 오지만 일단은 그 통계라는 게 수치가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많이 벌어였잖아 한 20 정도의 수치가 벌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서 똑같은 값으로 본다고 해도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인간이란 동물은 전부 다 개별적이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도 이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옛날부터 뭔가를 좀 되게 잘 맞추는 편이었거든 근데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의 기대치는 좀 많이 빗나간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잘 살 거라 생각했던 애들도 굉장히 힘들고 겔결거리면서 산 경우가 있고 대기업을 들어가서 잘 살 거라 생각한 친구도 오늘날 째릴줄 몰라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고 반대로 야 쟤는 논팽이처럼 살겠지 싶은 애들이 반대로 잘 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필요하잖아 들고 오긴 들고 올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레퍼런스를 들고 오든 그거는 절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건 아닌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단 말이야 그 방향에 대해서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은 각자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뭔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뭔가 절대 값을 대입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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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ud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